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즉각 추방하도록 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11일 종료되면서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뉴욕시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뉴욕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시오쿨 뉴욕주지사가 9일 발표한 비상사태 행정명령 28에 따르면 난민 신청 이민자들의 뉴욕 도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024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10억 달러의 관련 예산을 뉴욕시에 신속 지원하고 주 방위군 500명을 추가 동원해 총 1,500명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밀려드는 텍사스발 난민 신청 이민자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락클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업스테이트 뉴욕의 호텔에 약 340명을 분산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난민 신청 이민자 수용 시설 확보에 적극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락클랜드 카운티가 호텔 수용을 제한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해당 카운티 정부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텍사스발 난민 신청 이민자는 6만 800명 이상으로 현재 3만 7,500명이 뉴욕시의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방지 장치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절도로 인한 피해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미국 내 7개 주요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과 시애틀, 애틀랜타, 미네아폴리스, 클리블랜드, 세인트 루이스, 그랜드 레피즈 등에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도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작년에 비해 상당폭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현대차와 기아가 문제 대처 방안으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량 도난 사건은 줄지 않고 있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현대차 기아 차량의 도난 사건과 관련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총 966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7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장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가 각각 출마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필라델피아 시장 예비선거에 한인 헬렌 킴 민주당 후보와 데이빗 오 공화당 후보가 각각 출마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100대 필라델피아 시장 선출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선거가 오는 16일 실시됩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무려 9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한인 헬렌 킴 전 필라 시의원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어 당선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일 김 후보가 민주당 예비선거 경쟁을 이겨내고 승리할 경우 오는 11월 7일 치러지는 필라 시장 본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한인 후보 간 맞대결로 펼쳐지게 됩니다. 필라 시장 본선거 공화당 후보는 데이빗 오 전 필라 시의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화 위원회 측에 한인 회장 선거를 공동으로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대위는 11일 퀸즈 플러싱 산수갑산투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와 정상위가 함께 차기 한인 회장 선거를 진행하자고 밝혔습니다. 김민선 비대위 선거관리위원장은 양측이 각자 회장을 뽑게 되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고 상처만 남는다며 비대위 정상위 관계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새 조직을 만들어 회측 개정과 선거 작업을 하자는 설명입니다. 철수윤 정상위원장은 비대위가 해체한 후 저희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같이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양분된 역대 회장단이 빠른 시일 내에 한 몸통을 이뤄 사태를 지혜롭게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